야 너 거기 왜 들어왔었어? 구경 좀 하려고. 아 미쳤구만. 너 카지노 발칵 뒤집힌 것도 몰라? 왜? 마이크 장에 30억이나 따고 있단다. 얼마? 30억. 돈 잃으면 딜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은 없지만 한두 푼 잃은 것도 아니고 30억씩이나 잃었는데 무사하겠어. 한 의사도 목 달아낼까봐 저 난리 치는다니. 그나저나 저 딜러이가 오늘 객장에 처음 나오는지 촉 잘 안 온다. 쟤도 죽을 마실 거야. 3, 4번 모니터입니다. 지금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질 만도 한데 빈틈이 없습니다. 베팅 왕급 조절도 철저하고 절대로 흥분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저 친구 이런 큰 게임에 투입해도 되는 거야? 마이클 장이 딜러를 지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딜러까지 지정을 했다. 허점이 있을 테니까 찾아봐. 네. 벤커 너버 4, 하우선 플레이어. 카포 플레이어, 카포 밴, 플레이어스, 벤커스. 벤커스 컷. 벤커스 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도 뮤직비디오에서 제작된 블랙 reach의 모를 조절이 힘들어. 그나저나이 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